들어오세요. 여기가 조용하고 좋겠네요. 앉으세요. 차는 뭘로 할래요? 웬만한 거 다 했는데. 됐어요. 다시 말씀하세요. 보고 싶었어요. 절 왜요? 무빈 씨 마음속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. 그 사랑이 하도 단단해서 질투까지 했었는데.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? 나 무빈 씨 좋아해요. 언제쯤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올까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무당이잖아요. 답답한 거 풀어주는 게 그쪽에 사는 일 아닌가요? 대답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. 모르니까 물어보죠. 쉽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. 그래요? 그럼 굿이라도 해야 움직일까요? 원하는 게 뭐예요? 무빈 씨하고 잘되길 원해요. 무당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요? 더 할 얘기 없으면 궁금했을게요. 전에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초원 씨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자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예요? 자격을 따지자면 나보다 그쪽을 따져야죠. 안 그래요? 아니면 안 보여주지 않았을까?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한참이 동맹이 한 Zeus